오늘은 아주 오래전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전에 이렇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강토에 온 백성들이 나서서 목숨을 바쳐 싸운 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없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 창으로 많은 삼천리 강산에 이 수천만 한민족이 일제의 침략에 한거해서 자주 독립의 나라를 만들고자 싸웠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대통령의 기념사에 일제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과 지적이 없었던 점이 참 아쉽습니다 과거를 되새기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지적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공동의 권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미래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십 년 그 긴 세월 이 강토를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국민들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수탈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일수록 분명하게 직시하고 지적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총선이 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했는지 퇴행했는지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열어주십시오 여기 새롭게 더구로 민주당과 함께 출발하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기원하고 힘있는 인재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 3.1절 잃었던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좌절하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 활력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깐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1혁명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5년 전 오늘 일제는 맨손으로 저항하는 조선의 민초들에게 총칼을 휘둘러 7,6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27년간 풍찬 노숙하며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의 간섭 아래 분단된 우리나라를 마주합니다 결국 1948년 8월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들어서고 첫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즉 반민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1월부터 반민특위가 활동합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만고역적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승만 대통령 지시하 경찰력을 도원해 반민특위 특경대를 처참하게 무장해제 시킵니다 그리고 백범을 암살함으로써 독립운동 세력은 지하로 숨게 되고 반민특위는 와야됩니다 여기 이곳이 그들에 의해 돌아가신 백범의 유골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백범이 서거한지 75년이 지났지만 친일반민족 세력은 조직적으로 교묘하고 악랄하게 흑화하여 지금도 백범을 암살하듯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주대낮에도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화 공민과 공익을 우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권의 권력 남용과 사유화로 민주도 공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1919년 3월 일제의 총칼 앞에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이제 저희도 분연히 일어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힘 투표의 힘으로 그분들의 수건하셨던 친일반민족 세력에 단죄하고 민주화 공화를 복원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영입 인재들은 3.24 묘단에 새겨진 유방 백세 즉 꽃다운 향기가 영원히 기억되는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독립선역 묘전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